쪼개대도 돌아오고 싶어 자 그럼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안되면 부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되면 부른나? 불타운 바람에 한 번 더 제가 찍어줄게 안 될까? 네 이제 다 talked나면 다 이거 한번 넣어줬어요 자 그럼요? 네 좋은 Turkey 오오오오오오 저희가 한번 더 우리에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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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돼? 맞어? 예? 얼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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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진다, 빠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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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그냥. 맞춰봐. 한 번 만 돼, 해서 이렇게. 인간관계에 제porte. 남편의 honour, 만나서 저녁. 나의 하나님과 함께 sporadгии 이런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질문은, from my friend. 아, 우리 commodity. 진짜로 달려.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을,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그의 주인공은, 한글자막 by 한효정